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작전에 능한 사람들은 세상사를 항상 작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데 익숙합니다 대통령은 모두 광화문 집회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주구장창 그런 주장을 외치지만 세상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감염병 임상 전문가인 이왕준 명지 병원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8월 15일 이후에 감염자 증가에 광화문 집회 등 여러가지 나쁜 계기가 있었지만 사전적인 원인이라기보다도 이미 7월 말부터 지역사회의 깜깜이 환자 전파를 비롯해서 누적된 대목들이 가는 와중에 8월 15일 집회가 기름을 부은 듯한 상황으로 더 폭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믿고 싶지만 이미 누적된 것이 그런 사건으로 폭발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마 꼭 전문가만 아니더라도 이번 재유행의 전후 과정을 관심있게 봐온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로 봅니다 진실은 이러하지만 일단 저 사람 때문이야 저 교회 때문이야 저 집단 때문이야 이런 레프토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유용하게 악용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 여당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런 주장이 나오자마자 잽싸게 편승해서 미래통합당은 수군이 썩은 피니하면서 광화문 집회에 그 우천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공격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tv가 8월 27일 날 통합당 좌충우돌 누가 거구인가라는 방송을 보고 남긴 대표적인 그런 주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님입니다 통합당은 거구파리를 해서 중도층 지지율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자신이 중도층입니다 오히려 분노가 침입니다 당신들은 부정선거를 외면한 당 정체성이 없는 정당입니다 정확한 지정입니다 부정선거처럼 그렇게 처음이자 전부인 사안에 철두철미하게 침묵하는 정당입니다 그 침묵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광화문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간 것입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석고 대제해야 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이 바로 미래통합당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두번째는 K님입니다 부정선거 경제파탄 부패 오한폐렴 확산자 등등 문재인 구속을 파리오 광화문강장에 수만 명이 나와서 외치는 국민을 거구라고 내팽개치는 통합당 지도자들은 먼저 퇴출시켜야 나라가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판단을 이렇게 잘못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내뱉으면 그게 두고두고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세번째는 Y님입니다 이분들은 자기들이 사쿠라 보수라는 것을 모릅니다 가짜 보수라는 것을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아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뭐가 거구인지 온라인 세계가 뭔지 통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눈앞에 자신 밥그릇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밥그릇 너머를 생각하고 자기 밥그릇조차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사건이 사의로 부정선거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면 절대 침묵할 수 없는 일이죠 네번째는 L님입니다 광화문에 가는 사람치고 거구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망해가니까 독재를 하겠다고 하니까 광화문에 나간 것이죠 하루가 다르게 국민의식이 달라집니다 미래통합당은 순수우파도 아니고 좌파 도우미에 불과합니다 나라가 망해가니까 독재를 하겠다니까 부정선거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나간 겁니다 그 점을 기성정치인들은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거죠 다섯번째입니다 L님입니다 자기만 당선되었다고 부정선거를 눈감는 머저리들을 우익이라고 믿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국민이 앞으로 누구를 믿어야 될지 참으로 암담합니다 미래통합당은 끝난 같습니다 자기만 당선되었으니까 땡이다 이야기하죠 그런 마음가짐도 있었겠죠 사의로 부정선거에 눈을 감는 데는 그 요인도 충분히 작용했을 것입니다 일곱번째는 S님입니다 김종인씨와 주호영씨 같은 사람 눈에는 광화문 애국국민들이 거구로 보이겠지만 그들은 거구도 아니고 오직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애국자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거구라는 단어를 절대 써서는 안되는 것이죠 저쪽 동네 사람들이 쓰더라도 그건 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선택이니까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L님입니다 시국을 보는 우리 저래서 어떻게 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민주당 이중대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다음은 K님입니다 보수면 보수끼리 공감하려 노력해야 되고 좌파 여당의 잘못을 무작정 무조건 떳떳하고 당당하게 맞서야 됩니다 4.15 총선에는 건국 이래로 최고 최악의 부정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추려 골라가면서 80여 명을 빼앗아 간 것이 다른 고소고발금만 백수십 건이 됩니다 4개월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모르는 척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재의 김종인 주호영 체제로는 매사가 100년 하층일 뿐입니다 100% 보수이건 50% 보수이건 간에 국민들과 함께 해야 건국 이래 최대 최고 최악의 부정선거 주범을 찾아내서 징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불량이 난 것이죠 이게 눈이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눈을 닫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힘도 국회에서 발휘할 수 없었고 그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맡겨놔서 안되겠다 생각해서 광화문으로 나간 것이죠 그런 부분을 싸그리 무시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정말 저가 볼 때는 피해야 될 리다 그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실 정론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을 해외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 공tv도 출범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